오늘 오전 11시쯤 여수 돌산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 멈춰 승객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탑승한 승객 60명이 캐빈에 고립된 상태로 떠있었고,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. 회사 측은 사고 후 운행을 잠시 중단하고 시설 점검에 들어갔으며, 관계당국은 부품 파손에 따른 멈춤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